회사 꼭대기 층에 새로 부서가 하나 꾸려질 거예요, IT사업부.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유진 씨가 거길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일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좀 예민해진 것 같고. 저도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요. 유진 씨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웹페이지 디자인은 현철 씨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참, 시간 나면 꼭대기 층에 좀 올라가 보세요. 거기 화장실이 아주 끝내준다던데. 고기 야스. 과장 과장 박 과장. 네, 비서실장님. 야 너희 부서에 지금 디자인팀에 한 명 가있지? 어 궁금해. 야 그 친구 정규직으로 올릴 것 같은데? IT 사업부로? 아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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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또 누가 가는데? 우리 부서에도 후보가 있어?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야. 이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너 모른 척 하고 있어. 나 이만 간다. 지가 차 두고 나와라. 저 형은 겁나 쿨한 척 하면서 입은 겁나게 쌓여. 아 화장실 전망 좋다. 네 팀장님.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조연철 드디어 목에 파란 줄 매겠네. 미리 축하한다. 어선지. 나 여기서 계속 일할 것 같아. 아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나 정교직 될 것 같아.